지금 연안에 쭈꾸미 한마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실제 해루질을 할 때 쭈꾸미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쭈꾸미는 몸에 보호색을 띄고 있어서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모래 속을 파고 들어가고 있죠. 위협을 느끼면 모래 속에 파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문어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게 돼요. 그래서 실제 해루질을 할 때도 쭈꾸미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으니까 물속에서 쭈꾸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고 계시다가 쭈꾸미를 잡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매번 볼때마다 신기하죠? 쭈꾸미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올해 낚시를 하는 친구가 오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쭈꾸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쭈꾸미 해루질러도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냐? 오 사이즈 괜찮네 이거나 쭈꾸미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쭈꾸미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